배꼽 인사는 왜 안해? 안녕하세요 더 이쁘게 다시 안녕하세요 또 한 번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배꼽 인사 안했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집에 갈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시 서로 쳐다보고 다시 인사 안녕히 가세요 하고 다시 한 번 안녕히 가세요 이제 잘할 수 있어? 네 그러면 할아버지 지금 왔다 하면 어떻게 인사해?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오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시네 어떻게 인사해야 돼?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연이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둘이 같이 손잡고 아빠한테 인사해 봐 안녕히 가세요 같이 손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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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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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숙여보면서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빠가 지금 회사에서 일 끝나고 왔어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서연아 고개 들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배꼽에다 이제 둘 다 배꼽에 손 다시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아빠가 집에 오면은 다시 인사 안녕하세요 아빠 이제 회사 가네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잘 갔다 와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시네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배꼽 인사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랑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시연이랑 서연이랑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요 해주는 거예요 네 지연이랑 서연이랑 같이 사랑해요 이제 둘이 다 이제 인사 잘할 수 있어 네 오빠랑 같이 손잡고 서연이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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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제 우리 인사 잘하자 네 지연이도 이제 인사 잘하자 네 인사 잘하자 응 지연이랑 서연이 같이 사랑해요 해 사랑해요 토닥토닥 사랑해 사랑해 이제 인사 잘하는 거야 네 엄마한테 가서도 이제 인사하자 엄마한테 가서도 이제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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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서연이는 안 하는데요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하네 안녕하시 합정